난 안 되겠니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선 되겠니 약속한 건 아무리 끝이라도 두렵지 않겠어 My love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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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자세가 불편해서 미안해 죄송합니다 위에도 보니까 지옥이 가서 가자 랍스터 좋아해? 아 랍스터 좋아해?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바재요리 좋아해 어디가 좋을까? 바재요리 좋아해 바재로리 좋아해 시청자 너무 늦지 않은데 늦은 단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워만족 없었어 난 안 되겠니 옛생에서 다음 생에선 되겠니 약속한다면 오늘이 끝이라도 두렵지 않겠어 어디있어 나는 너 이런 내 맘 알겠니 너도 쉬는 거 너를 위해 삼고 아까 타이밍이 딱 맞는 거 같아 안내 미션 이게 몸을 아니, 대기야. 다리와 키스도 하고? 죄송합니다. 저기요, 여기 메뉴 파티인 줄 보실래요? 아, 어떡해, 어떡해. 이거 진짜 너무, 너무 맛있어. 이거 먹으면 좋겠다. 이거 먹으면 좋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거 먹으면 좋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